펑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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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솔카드하고 이 선카드, 문카드 벙커에서 들으셨던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거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 읽어들었던 고민 상담자 이 땡땡분의 선카드가 3번인데 자기랑 성격이 되게 다른 것 같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솔카드라고 하는 거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성격하고 역할은 대단히 다른데 성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 이게 성격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건? 성향? 성향? 상황? 상황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변하는 거예요 약자한테 강하다고 해서 나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다라고 해서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하다라는 대상 약하다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물론 관념적으로 그렇게 약자한테 더 강하면 좀 나쁜 사람처럼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개조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옳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에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고 좋은 성향이 있고 나쁜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운 걸 먹으면 설사하는 게 선과 악이 있나요? 요즘 저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이긴 해서 그래요 뭐 뭐 저 뭐 떡볶이를 먹고 3일째 배가 아픈데 이게 제 배가 좋은 이 장일까요? 나쁜 장일까요? 나이가 든 거죠 예 가슴이 또 아프네요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이제 노화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이 아름다운 세상 예 요즘 뭐만 말하면 다 노화야 그러면 끝나요 여기서 조금 집에 가면 다 치매야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즉 뭐 배 속이 좋은 배 속이 있고 나쁜 배 속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도 있고 짠 게 강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냥 내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매운 걸 먹지 말아야죠 제가 매운 거가 안 맞아서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아프면 안 먹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쳐먹는 건 뭘까요? 알아도 소용없는 게 성격이에요 고쳐질 것 같아요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나쁜 성격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제가 저한테 상처 주는 친구는 저는 안 만날래요 뭐 나는 뭐 의리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 너무 소녀 같아 어린애같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사춘기적 소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성장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격상 아직도 유치한 부분이 많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열내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잘 고쳐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닌 척하는 건 또 더럽게 위선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배우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지고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나아지냐면 좋은 성격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노화 덕분에 덜 화를 낸다든지 탈을 낼 힘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옛날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떡볶이를 먹고 배탈이 나는 확률이 확실히 줄었어요 옛날에 먹으면 100번이었는데 뭐냐면 밀가루가 안 받기 시작하면서 덜 먹어요 그러니까 배아플 확률도 적은데 술도 옛날처럼은 안 먹어요 이게 성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 몸에 맞춰서 가게 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별로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그렇게 바꾸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 더 열심히 강화하는 게 제가 되게 비관적인 성격도 있고 쾌활한 성격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웃겨서 해요 예뻐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노력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웃기다 재밌다 이걸로 날 좋아했을 때는 어렸을 때라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뭐 지네들 오락부장이야 내가 뭐 지네들 웃기려고 왔어 그런 자격지심과 말도 안 되는 존심을 부려가지고 그나마도 친구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웃기면 뭘로 이들을 매력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섹시함으로 밀고 싶었지만 답이 없고 뭐 한때 되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뻔했던 적은 있었는데 이제 20대 후반쯤 갔을 때는 개나 소나 막 만났어요 근데 솔직히 여자분들이 남자 만나는 거 쉬운 거 방법 하나 있어요 해 푸면 되게 잘 걸려요 오늘 가줄 것 같으면 어떤 남자라도 붙습니다 진짜야 나도 만나봤는데 술 한 잔 사주면 이렇게 엮일 것 같고 그러면 해퍼보이고 쉬워보이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끝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다운 건 아니잖아요 해풍게나 장점은 아니고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절망감이 오긴 했지만 아무리 해퍼도 됐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한데 뭐 이렇게 부모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보내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긴 해요 뭐 적당히 어느 정도 그렇지만 내 강점이 뭔가 생각해보니 그냥 웃겨주고 웃기고 내가 있었던 힘든 일도 얘기하면 다 웃어주고 이렇게 힘들긴 했는데 다 웃긴가 하고 넘어가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나 보네 뭐 혼자 이렇게 또 등신같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이런 점을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점이 더 많이 강화가 돼서 이제는 그냥 혼자 있어도 웃겨요 세상이 혼자서도 너무 즐거워 오죽하면 같이 이제 일하는 분이 참 한 선생님은 흥이 많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흥이 많아 막 이러는데 이게 뭐 욕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흥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부터 했던 것 같지는 않고 흥을 뒀죠 늘 예 저 SNL 보면서 너무 열심히 따라합니다 저거 내일 가서 애들한테 빵 터지게 해야지 양꼬치에 쨍다워 뭐 이빨이 됐으면 맨날 이런 거 외우고 있고 대본 쓰고 있고 성대묘서 해보고 그렇다고 뭐 개그맨 되겠어요 완전 홈비디오용이지 3명 넘어가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막 이런데 긁고 혼자 꼬집고 이러지 그런데 3명 안에서는 내가 어쨌든 다 쓰러트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그래서 이제 웃긴 걸 좋아하는 남자분이라면 평생 웃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제 성격의 일부였는데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뭔가 머리를 이렇게 쓰러트리고 늘 이렇게 하고 좀 우수해졌고 머리도 좀 이렇게 이러고 이게 먹혔으면 괜찮아요? 이게 각도가 그런데 동영상 맛도 빵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먹혔으면 내가 그걸로 남자 꼬셨겠죠 이영애 같아요? 내가 그게 내가 잊지 않아서 말인데 20대 때는 좀 그렇게 생겼었어요 말만 하면 개그맨이 나와서 그렇지 얘 때문에 턱 때문에 베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쪽이 남자한테 먹혔으면 그쪽으로 성격을 더 강화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더 잘 먹혔어요 남녀노소 뭐 일로 먹히고 저를 먹히든 시집은 못 갔지만 어쨌건 사는 데 있어서 더 도움된 게 내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 가지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사실은 내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욱하는 거 뭐 컵을 한 손에 깬 적도 있고 살이 꼈는지 막 으앙 이러면 깨지고 뭐 그냥 지나가는 타가 기분 나빠서 내리쳤더니 뒤에 뭐가 찌그러지고 아무튼 너무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이러고 다녀서 그걸로는 몇 번 그 뭐죠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돈 손에 몇 번을 하니까 성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예예 그 성격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돈을 한 몇백을 내고 보니까 이건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막 피투성이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멀리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담을 넘어야죠 담을 반쯤 넘어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지 이러고 딱 봤는데 경찰차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려요 그런데 뭐 이런 데가 피투성이야 저건 뭐지 다른 벽에 매달려 있고 아빠는 경찰차에서 내리고 엄마랑 오빠가 그 차에서 내려오면서 넌 또 거기서 왜 이러면서 내려왔죠 아버지가 이제 버스 안에서 젊은 청년이 그 어르신 보고 이렇게 좀 일어나서 양보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꾸를 했다고 아버지가 때린 거예요 개 피드라고 아빠 피가 아니고 대학생 피야 그래가지고 또 운전사 아저씨도 대판 붙어보라고 또 차를 세웠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빨이 날아가서 그 당시 500인가 몇백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막 열을 못 사 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돈이 날아간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경로 5대에서 DC도 없어 젊은 애 일을 망가뜨렸으니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한 2, 3일 만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맞아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조용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저도 좀 정의감에 불타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맨날 부딪혔어요 막 상사한테 다그치고 뭐 욕하고 불의를 못 참아서 그런데 불의를 너무 안 참으니까 돈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으로도 막 누가 고소를 하고 남 구해줬는데도 내가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 성격은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돈 때문에 돈이 정확해요 그런데 내가 웃기고 그러면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하니까 아 돈이 생겨 성격이 그래서 생긴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격 당연하죠 없이 살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명예를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신뢰적이거든요 나한테 좋은 걸 따라가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은 일단 그거의 최초의 메리트는 인간관계 남녀관계에서 먹히면 그거 씁니다 남자분들도 오늘 이 셔츠를 입고 나가서 소개팅이 되게 잘 되잖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셔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아 나는 V라인이 어울려 누가 그랬는데 암만 봐도 안 어울리는데 뾰족턱인 주제에 그런데 그걸로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이 잘 된 거죠 누가 이 옷 이뻐요 이 옷 사이를 입는 걸 봤어 결국은 뭐예요 뭐 키우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럴 때 발현되는 거 우리가 저는 성격이라고 보고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선별되는 게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자 때문에 성격이 나온다 성격 때문에 팔자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효과를 보면 확실히 잘 활용하는 건 있는데 언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역할에 따라서 활용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 역할 자체가 바로 소울카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분이 3번인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방입니다 그런데 단호방이 그거죠 단호하다 그래서 단호방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유머관계가 조금 느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끊는다 이견 성격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잘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을까요 잘 끊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끊어본 적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요? 안 끊어지니까 잘 개발되신 것 뿐이거든요 이게 안 먹혀서 이래야 된다고 스스로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성격이시지 원래 잘 끊은 분은 절대 저런 말씀 안 하세요 인생이 늘 끊어져 있어 인생이 알아서 잘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난 뭐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질지 못해 이런 애들이 보통은 잘 끊어요 단호박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너무너무 참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참고 있다는 걸 늘 느끼고 계시는 분이죠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참고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노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요 답답할 노력이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뭘 더 노력해 뒤져 이래도 제가 노력이 부족했어요 요즘 건강이 힘들어서 결국에는 본인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끊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신 거고 하지만 보내는 선택하신 성격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단돌이를 잘하는 방식으로 성격을 선택하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역할인데 그 역할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타인이 나한테 시키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주로 하게 되는 일들이죠 집에서도 보면 형제가 많은데 부모님이 누구는 청소시키고 누구는 안 시켜요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할 만한 애 시켜요 엄마 같은 경우는 청소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이길 원하시겠죠 더럽게 하는 애한테 시킬 이유는 없어요 누가 봐도 손이 야무지고 청소 잘하는 애한테 시키더라고요 저처럼 부엌에 불을 내는 애한테는 주방에 못 들어가게 하듯이 근데 저도 집안에서는 잘하는 게 있어요 엔터테인적인 거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늘 저를 껴요 별로 전 달갑지 않지만 제가 가면 해야 되는 일은 있죠 그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게 하고 나이 많이 넘어가지고 개다리 춤추고 아빠는 아직도 만 원 주고 그래요 아니 중학생 애들도 이제 안 하는데 용돈 줄 테니까 해봐 그러면 저희 남자 조카가 있는데 걔도 직장 생활하는 대리급인데 걔랑 저만 나가서 해요 돈을 위해서 걔도 입원인데 훌륭해요 걔는 야 너 시청에서 빨개 벗고 뛰면 1억 준다면 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럼 너 안 할 거야 아니 5천에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경쟁이 많으면 안 돼 이러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5천에 자기가 하겠다고 헐값에 모시겠다고 그 마흔 넘은 이모랑 서른 넘은 조카랑 둘이서 개다리 춤추면서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제 역할인 거죠 가족에서 그래서 가족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사실은 내 역할은 상당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고 웃기고 가족들 간의 윤활류 역할을 하는 게 내 역할이고 조커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을 만나면 사실은 이 역할을 하고 오느라고 졸라 피곤해요 갔다 오면 저도 이제 막 삭신이 나도 이제 허리 아픈 얘기해야 되는데 이 페인 오브 페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 이제 전대 가소는 뭐 웃기고 놀고 그러면서 맨날 마지막에 훈훈하게 언제 철이 들래 내가 미쳐 자기들이 이 역할을 주고 나보고 언제 철이 들겠네요 그럼 또 막 웃고 넘어가 그럼 철 들까요? 그러면 아휴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죠 이미 규정된 관계에서 제 역할이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피하기가 힘든 그래서 내향적 외향적인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난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그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3번은 어떻게든 사람들과 연관될 수밖에 없겠죠 홀로 있는 3번은 안 돼요 뭐라도 키우셔야 돼요 자 세상에는 숫자라는 거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가 셀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조도 있고 경도 있고 억도 있어요 근데 언제 세고 그만한 걸 우리가 언제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는 딱 3개예요 뭐냐면 자 이게 하나 있어요 나 하나 먼저 먹고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주고 그래도 하나가 남아요 그럼 뭘까요 아 거기서 또 나눠먹어? 욕심쟁이야 맞아요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 얘가 하나 가졌는데 남는 거죠 남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도 만족했고 너도 만족했는데도 아직도 있다면 이때부터는 많은 거예요 풍요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되게 이기적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욕망이 충분히 내 자기 만족적인 게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나도 먹었고 너도 먹었어 어때 맛있지? 이걸 나누고 싶은 거죠 이 기분을 나누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쉐어하고 싶은 게 3번들이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았어 너무 좋았어 그러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동물이라도 키우든 뭐 식물이라도 키우든 뭔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하기만 해서 나누냐 이게 즐거울까 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격은 다 날만 해서 하는 거고 나 좋아서 하는 거지 넘 좋으라고 하는 거 절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 계실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마음만은 마음만은 정말 그럴 거라고 저도 지금 믿고도 싶어요 저희는 대놓고 우리가 먼저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식을 위하는 거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요 고민에 이 학부형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애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분의 정체성은 자식이에요 얘가 어느 예술고등학교를 가든 과학고등학교를 가든 무슨 공대를 가든 좋은 대학을 가든 이게 나의 만족인 거죠 헌신적인 어머니라서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든 자기를 투여를 하는데 이 3번의 요소들이 빨리 나 하나 너 하나 그리고 남으면 어 그럼 이거는 많다라예요 그래서 그 원시인 어떤 부족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 둘 많이 하나 둘 많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수고 가장 풍요로운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번 분들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이분들이 사람한테 얻은 데미지를 잘 극복을 하신다면 항상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피해싱과 내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치인다라는 트라우마에서만 잘 벗어나신다면 제일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정말 작은 걸 갖고도 예예 피곤한 성격이 되요 스스로를 왜냐 근데 보세요 청소를 내 딴은 깨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기 뭐야 들어온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우겠죠 그럼 그걸 피곤하다고 할까요? 피곤해요 피곤한데 어쩌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워야죠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걸 못 치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가 거의 결벽증이에요 진짜 쓸고 닦고 그것도 되게 청소도 잘해요 저도 한다고 했어요 저희도 저희 동네 개고양 키우는 집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하고 생각해요 어머 친구들 어머 너무 집이 반짝반짝하니 우리끼리지만 남의 집은 가볼 것도 아니죠 그 정도면 근데 우리 언니는 오면 앉을 데가 없대요 내가 보기엔 너무 반짝하는데 언니 눈에는 여기가 거의 시궁창처럼 냄새도 나고 뭐가 보이고 근데 한 번 와서 청소하고 가면 정말 뭔가 느낌적 느낌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분 눈에는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저희 언니가 9번이거든요 9번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막 해주고 또 입으로 까먹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 청소기보다 더 큰 목소리를 욕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고 드러워 막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려요 그 욕이 전 옆에서 TV 보면서 이렇게 아 여기도 깨끗한데 왜 그래 막 이렇게 덮기 바쁘고 언니는 들추고 욕하면서 치우기 바쁘고 아이 조용히 하고 갔으면 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욕이라는 용건 다 하고 치우고 가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TV 보려고 결국엔 본인 속을 긁는 건 피곤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한다면 그걸 역할로 하신다면 충분히 피곤한 성격이 아니고 필요한 성격이 되실 수 있어요 먹히면 뚫려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근데 스스로를 피곤하다 여기는 건 나쁘진 않는데 3번이 피곤한 점도 있긴 있어요 저도 누가 막 너무 잘해주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프면 와서 막 죽도 끓여주고 너무 잘해주고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럴 땐 이 친구가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런 걸 무시하면 제가 진짜 성품이 나쁜 거죠 근데 그런 걸 늘 기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본인 성격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호박님한테 좀 어떻게 단돌이를 하는지는 좀 배우실 필요가 있죠 근데 기준 하나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고마움을 느끼고 존중을 하는지 그거 하나면 사실은 풀리기도 하거든요 이? 이용이요? 아 여러분들 정말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데 이용당할 게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한가 봐요 본인은 이용당하고 계시잖아요 이용할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외모는 아니신 것 같고 몸매도 아니신 것 같고 재벌이신가요? 네 본인을 부려먹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죄송하지만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 안 해요 본인이 본인의 이용을 엄한데 쓰고 계신 본인 잘못이시죠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저도 참 이 몸을 이용하고 싶어요 아 별명이? 오 나도 이만홍인데 아 몰라? 아 이만원이라도 어디예요 저도 늘 이용 가치 있는 몸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누군가 날 이용한다는 건 이용할 만한 게 있으니까죠 아무도 불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디 놀러 갈 때 오는데 친구들 모으자 그러는데 얘는 어때? 얘는 좀 이용할 게 없다라는 거죠 얘 어쩔 거예요 뭘 이용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2만원에라도 열심히 이용당하셔서 20만원이 되는 그날까지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2만원에서 20만원을 목표로 하시는 거는 가능하신데 이용을 안 당하게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을 만드는 거 기분 좋은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들이 저를 많이 저의 바디를 몸과 소울과 이용해 줬으면 해요 이렇게 말해도 부모님 집에 계신데 일찍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별로죠?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이용당한다는 거 지금 자랑하신 거예요 어디 불려다닐 때가 있다라 예 잘못하셨어요 사람들이 날 너무 막 불러 피곤해 지금 극적인 혼자 자랑을 하셨고 이게 3번이시라면 이런 3번들이 많아요 자기 기승벅으로 가시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야야야 작작해 이러지 마시오 그래 너는 참 어디 이렇게 많이 불려다니고 부럽다 이 얘기해줘야 기분 좋습니다 그래 너 맨날 이용당하고 야 끊어 이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것도 2만원에 야야야 됐어 끊어 그래서 저는 이분들 3번 유형들 보면 친구분들이 0에서부터 100까지 있어요 거짓서부터 왕까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야 너 친구 좀 가려 사겨 이러면 난감해요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은 그저 콜센터 입법 저희는 사랑을 가리지 않습니다예요 2만원에 모십니다 1588 아니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세요 만원에도 가능하네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도 웃고 있어요 저분 이런 분은 결국에는 안 변한다이죠 차라리 늘 준비하시고 컨디션을 조절하셔서 오늘 2만원은 좀 어렵겠다 만원에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적정한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또는 본인이 깨달으시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웃으면서 피곤해 사람들이 날 너무 차죠 저는 맨날 문자 오는 게 5월입니다 이러한 계절 저와 함께 하시죠 한우 막 이러면서 어제 들어온 직송 막 이러면서 횡성환우 들어왔다고 그분만 문자를 매일 보내요 남자분이신데 연희동에는 정육점에서만 매일 문자가 와요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사먹었으면 남자든 여자든 아 실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세상에서 중요한 노후 대책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이 어디 나가셔서 커피 한 잔 있는 떡이든 밥이든 그래도 국수 한 그릇도 얻어먹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나눠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고민 아 실습이 없어요 사람들이 절 이용해요 이게 욕인지 뭔지 그러면서 또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모든 남자들이 날 이용했어 몇 명이나 만났는데? 나는 남자를 오래 사귄 적이 없어요 몇 년이면 한 6개월 정도요 몇 명이나 만났는데요 2번이 막 손을 넘어가 너무 부러워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여러 명을 만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래 못 만났다고 고민해요 그럼 짧게 만나면 되잖아요 오래 만나야 장땡인가요? 저는 오래된 친구가 없어요 그게 뭐가 고민이에요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고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용을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날 싼 맛에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좀 더 다른 가치를 발현해보자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쩌면 2만 원은 지금 너무 정가제라 한 번 세일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보시면 훌륭하게 판가름이 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많이 베푸는 또는 나를 할애할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나이 들어서도 되게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사람 가리는 성향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안 만나면 속이 편하다 계속 정신을 차리시기에는 끝까지 저렇게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저런 분들이 나는 친구가 이용하고 그러면 끊어 이런 말 백날 해봤자 본인한테 전화가 자주 안 가죠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미있는 건 아닌데 이거 조금 고민이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이 좀 풀어주겠는데 이 고민을 주신 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뒷담화를 해보기로 하죠 이런 거 고민 보내는 거 자살랭이에요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보내는 거 보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고민이 있어요 이분들 쏠카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본인 고민을 보내신 남자분은 1980년 12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라고 하신 분은 1987년 9월 16일이에요 이분 둘의 궁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는 궁합 세상에 궁합은 있는가 자 남자분은 쏠카드가 뭐죠? 네 남자 3번 여자 5번이죠 고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2013년 1월에 미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결혼했대요 4개월 만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상태에서 4개월 만에 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태에서 알아가는 도중에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브리아 브리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알아가야 되거든요 남자가 알려면 이렇게 알아야지 대화를 못 알아요 다 이렇게 좀 살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의 성격이 너무 대척점에 있어서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아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하나요? 와이프는 뭐든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때그때 상황이 닥치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보는 와이프는 융통성 제로 로봇 같고 와이프는 저를 아무 생각 없는 무계획 사람으로 봅니다 아 임기응변으로 한 애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맞죠 저는 와이프가 너무 무섭고 집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언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계속 싸우니까 아기한테 이런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도 너무 죄스럽습니다 아기가 2013년생이에요 그냥 참고 넘기려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다시 욱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잘못했죠 생각과 다른 이런 결혼 생활이 너무 싫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큰 고민이세요 상황만 얘기하시고 질문은 없어요 뭘 어째야 되거나 역시 대책은 없어요 이 남편분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뭐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던지지 않고 저희한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거의 이거죠 와이프랑 와이프한테 연락 혼나고 나와서 지금 동네 편의점 아가씨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신 중이에요 자주 가는 편의점에 술 사러 갔다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술 사시고 지금 나가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3번이다 5번이다를 떠나서 알아가는 와중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 알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다면 결혼을 했을까요? 하기에 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다 싫은 사람이에요 인기응변에 자기는 항상 그때그때 상황이 닥치면 인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애기야 오늘 몰라 뭐 이러고 제대로 알아본 거죠 애가 생기나 안 생기나 생겼어 확실히 알아본 거죠 언니 애는 왜 생기죠? 이 프로텍션을 안 하면 생겨요 그렇죠? 보통 그런 걸 안 하는 건 왜 그러죠? 너무 그날 꼴린 거죠 이 여자가 오늘 그날 이 감정대로 그날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몇만 분의 확률로 문제가 생기는 불량품을 썼을 리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준비성도 없는 분이에요 어느 날 술 한잔하다가 알아가던 가중에 더 깊이 알아볼까 이러다 보면 애가 생길까 안 생길까 하다가 확인차 감정적으로 그날그날 닥친 대로 살았으면 이번에 애만 생기신 게 처음인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분은 내가 보기엔 어딘가에서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자분은 계획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융통성 없게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에 안 가고 갔는지 안 가는지 모르죠 낮에도 대신 다 만 원이니까 이렇게 이걸 넘어가실 수 있다면 저분들인가? 저기 애가 보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여자분은 융통성 없고 융통성이 없는데 알아가던 가정에 애는 왜 생겼을까? 완전 무지했을까? 처음이었을까? 뭐 어쨌건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든 걸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생각한 대로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일단은 애는 못 낳겠다라고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애는 생겼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여자분은 융통성이 없는 건 맞아요 물론 애를 없애는 게 융통성은 아니지만 알아가는 가정이었고 이 남자가 평소에도 보여준 느낌적 느낌이 있었을 텐데 대략 뭐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애가 생겼고 책임을 지우고 3번이니까 뭐 거절은 못했을 거고 이제 깨워가지고 끌고는 간 거죠 결혼을 했어요 애는 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 구조와 이 가정화를 하기 위해서 남자분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분은 지금 모든 걸 지금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제대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이 분 고민 보세요 저는 와이프가 너무 무섭고 집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하고 언제 무슨 소리를 들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 여자분은요 융통성 제로의 로봇 같고 무계획적인 사람을 본다고 했는데 뭐든지 계획대로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하면 계획이 있는 분이죠 남자분이 계획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르기 싫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분이 와이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본인은 그냥 간섭받기 싫다라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고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도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할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 여자분의 타시기 이전에 물론 여자분의 성향도 있겠죠 솔직히 어쩌저쩌 하다가 임신부터 해서 결혼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뭐 피해식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다 성향이 5번 여자시고 그런데 남편분은 무계획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한 결혼이지만 내가 온전하게 사랑받고 하지 못했다라는 불만도 욕구불만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협조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 남편분이 중요한 건 여자분이 고민을 의뢰하신 게 아니고 남자분이 고민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남자분 편에 서서 백만번 이해를 하고 얘기를 드리는데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누가 날 무서워서 피해요 어떤 그 친구분이 본인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친구 만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무 강요를 하면 무섭죠 피하고 싶죠 나를 위하는 건지는 아는데 피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예, 예 아 이해는 못 시킬 거예요 이해는 못 시킬 건데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되세요 욱해서 집만 자꾸 뛰쳐나가고 계시잖아요 문제를 회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족인데 어쨌든 서로가 합의를 해서 결혼을 하셨다면 욱하고 집을 나가시거나 별걸 하시거나 자, 이런 성격이시면요 이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누라 무서워서 이혼 못한 사람이 한두리를 하죠 거기다가 또 이런 상황이 아니면 결혼도 하기 힘들었을 거고 문제는 조금 어리다라는 데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이런 분이 만에 하나 이혼을 해요 애복이 부끄러워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그 이후도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혼을 하고 못 안 하고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정이라는 거 이미 아들도 생겼고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회피할 수만 없다라는 거를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자분도 3번이었는데 이 남자분도 3번이에요 오늘 뭐 3번 특별 쇼쇼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번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가 이걸 보면서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사실 1번부터 9번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어느 수준이 되시면 처음에는 이 솔카드나 문카드나 이 솔로모드를 보면서 쟨 2번 3번 막 열심히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역시 싫은 애들은 공통점이 있어 좋은 애들은 공통점이 있어 아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이유를 찾습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에 정말로 그지 같은 이유라도 생겨서 좋아하는 거에 대한 싫어하는 거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편견이 아니었어 이유가 있네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게 운명인데 어떡해 처음으로 내가 갖는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편견으로 봐요 그런데 보다 보면 누가 제일 피곤해지냐면 본인이 제일 피곤해져요 그 순간이 올 때 뭘 고민하시면 되냐면요 나는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내 안에 1번부터 9번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그 편견을 통해서 일이라는 사람 일하는 사람 왜 우리는 이 속성을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거든요 야 너 뭐 설악형 뭐야 어 너 너 B형이야 아닌데요 아 A B? 아닌데요 그럼 뭐야 O형인데요 그럴 리가 이미 편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B형이지 아닌데요 아 A B형 아니 O형인데요 진짜? O형은 좋은 거예요 매드맥스 보니까 O형 좋은 거더만 피를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혈액형이든 모든 고양이든 출신 학교든 뭐 성씨든 한시에 대한 이상한 또 편견이 있어요 한시 여자는 드세다 한시 남자는 양반이다 무슨 양반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편견 이런 편견 이렇게라도 해서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전라도는 어떻다 경상도는 어떻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 경상도지? 아 어쩌면 알겠어 어우 충청도? 아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라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이 입장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우리 한민족인데 뭐 그렇게 생판 다르겠어요 결국에는 이 안에 그 요소가 다 있는데 나를 어느 부분을 더 자극하느냐가 민감하게 올 뿐이지 뭐 하나하나 구분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3번한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많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도 뭔가 여유가 많으면 놀고 싶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 되고 두 개 되면 사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끝나기 때문에 남은 걸 갖고 뭘 하냐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요 놀이를 만들고 먹는 거 갖고 장난하기 시작한 건 굶어 죽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채우는 데서 좀 더 더 멋있게 먹어볼까? 맛있게 먹어볼까? 예쁘게 먹어볼까? 생각하기 시작한 건 뭔가 먹을 게 많을 때부터지 먹을 것도 없는데 데코레이션하고 가니시 뿌리고 뭐 이러겠어요 결국 짠맛 딴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 채우는 게 중요한 시기에는 그런 컬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3이라는 속성은 많다 보니까 유희적이고 쾌락적이고 즐겁고 아까 이용을 당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용조차도 새로운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본인이 더 즐겨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이런 경험 처음이야 이런 사람한테 빨려보다니 근데 너무 같은 패턴으로 빨리면 그때부터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빨대 꽂으면 어 이 느낌 괜찮은데? 뭐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남자분이 3번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속성에 있어서 누구를 헬퍼하고 서포트하면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이 남자분이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는 영업을 하신다든지 대면 서비스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죠 이 성격으로는 나가서 사회생활 되게 잘하겠죠 융통성도 있을 거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와이프보다는 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에 맞춰서 임기응변을 대처한다는 건 꽤 처세가 능하다라는 거고 대면 관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타일을 꽤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좋게 봅니다 왜? 사람이 속이 좋아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무개혁적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사람 좋아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섞여서 잘 지내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집에만 오면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의무를 대고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할 만한 것이었느냐는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3번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견뎌야 되는 것 또는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것을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상태를 내가 이끌려오고 끌려서 이렇게 하고 늘 끌려다닌 거에 대한 건 와이프뿐만 아니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여기는 친구들은 끌려가도 어느 순간 제자리에는 놔줬지만 와이프는 집안에 옴짝달색하게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욕구불만이 상당히 심해지신 거죠 알아볼 때까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알아보는 순간까지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정상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애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알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즐거워했으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3번이라는 속성에서 본인이 무계획하고 욱하면 집을 나가고 어떤 법정에 나가서도 본인이 제일 불리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일단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도망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가보시든지 아니면 정말 돌다 돌다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갈 때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은 마음의 방이 10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방이 왜 10개냐면요 여자분들은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이 방에 나 혼자만 독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남자분들은요 이게 방이 10개인 분들이 계세요 다 줄게 그런데 나머지 방 9개는 벽을 못 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친구방, 가족방, 카톡방도 아니고 밴드도 아니고 밴드가 한 9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나하고만 소통하기를 원하는 게 보통의 가정을 이루는 여자분들의 욕망이거든요 이 여자분도 그럴 것이고 또 애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 3번 분들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 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즉흥적이시고 그때그때 계획 없이 다니신 분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부동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휘둘리기 좋은 타입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와이프한테 꽉 잡혀서 잘 살아야죠 이 사람 말대로라면 그때그때 상황에 닥치면 인경변으로 대처한다는데 왜 와이프는 못 맞춰줘요 와이프가 화내면 납작 엎드린다든지 좋아하면 사바사바한다든지 지금 해주기 싫다거든요 이분이 제일 잘못하신 게 뭔지 이해가 가시죠? 그냥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거 그걸 지키는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관계에서도 이분은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하게 연기는 게 엔딩이에요 사람들이 관계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 사람과 저는 어떤 관계인가요? 관계는 끝나봐야 하거든요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하고 특히 엑스라는 분들하고 만나는 동안에는 몰라요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근데 관계가 딱 끝나면 알아요 나쁜 놈이었다 아이씨 아까운 놈이었다 그 여자가 그래도 좋았다 어우 뭐 이건 잘 떨었다 이건 끝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났을 때 의미를 어떻게 본인이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관계는 확실하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과도 더 소통을 잘 하시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본인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이 열 개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건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게 넉살에 좋고 유연성이 좋으면 와이프를 왜 못 맞춰요 융통성이 없구나 집에 가서는 본인도 융통성 없게 굴면 되죠 내가 보기엔 융통성이 제일 없는 게 이분이세요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디 얽매일 수 없고 간섭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제일 사로잡히신 분이거든요 결국 와이프에 대한 지금 와이프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한 부분이 있죠 융통성 제로 아무 생각 없이 무개혁으로 본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맞아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어떤 계획적이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니까 지금 폭발하고 계신 거예요 총각이 아니시잖아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건 이분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와이프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분은 남자분이라면 살살살살살 달래야 되는데 달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그것도 피곤하잖아요 남자분 본인은 와이프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없으시고 사실은 무개혁이고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무조건 하는 아주 원칙주의자세요 원칙주의자 원칙 권위적이고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기적으로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호인이거든요 그런데 남한테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게 이 사람 원칙인 거죠 그런데 욕을 먹고 있으니 와이프한테 왜 나는 애도 결혼까지 해줬던 걸로 이 사람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또 하나 한 분이 45살 결혼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시골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농촌 출신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고 친구들도 없고 그런 데서 너무 외롭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모든 걸 포기하고 했는데 넌 뭘 포기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 했대요 나 일하잖아 결혼 안 했으면 난 놀려고 그랬어 그랬대요 이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희생이었던 거죠 이 사람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하잖아 왜냐하면 목수셔서 편안하게 일하고 할 수 있는데 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자식을 위해서 자기도 다 포기했대요 아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가 친구는 끊어도 돼 우리가 우리 안 만나도 돼 이러고 했는데 남자도 포기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엔 이분도 사실은 그걸 포기하고 결혼했다는 거에 모든 걸 지금 면피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와이프가 얘기 들으면 미칠 노릇이겠지만 이분도 그만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거죠 그 마음은 알겠으나 만약에 그렇다면 여자분을 설득하시려면 본인이 먼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실 것 같고 그런데 이분으로서는 상당히 큰 거 포기한 거거든요 자유를 포기한 거니까 계속 애 핑계를 대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많은 상태고 본인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맺는 내 인생 안에 들어온 최초의 책임져야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한테 베풀고 이해하느냐는 이번 고민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욱하고 집을 또 나가시는 거는 욱해서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신 것 같아요 예예 이 스토리는 욱하고 나가 자꾸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욱하고 나가면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가면 항상 어디 기댈 데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나가시고 싶은 거죠 나는 욱해도 안 나가고 싶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차도 타야 되고 갈대도 가서 있기도 귀찮고 욱하면 그냥 누워요 집에서 자는데 이분은 나갈만 하시니까 나간 거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와이프 분을 전 와이프가 어떤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분이 의뢰를 해오보면은 결혼 잘못하셨네요 뭐 이렇게 메르다스립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이 남자분의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했지만 할만하니까 하신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남녀관계 부부관계 궁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도 궁합을 사실 보긴 봐요 근데 궁합을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남자가 맞을까요 사실은 어떤 남자가 맞을지 정말 안다고 해도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안 변한다는 건 성장하지 않는다고도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성장하면 저 사람도 같이 성장해주면 좋은데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만난 상태가 궁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백년해로라는 건 말이 백년해로지 옛날에는 일찍 다 죽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평균 수명이 50전이었잖아요 그 정도면 백년해로 해요 20, 30년은 얼추 지나가면 살잖아요 근데 요즘이 문제예요 안 되죠 이 마흔의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 안에 그 이후의 생애를 산 적이 우리 조상들은 별로 없어요 남은 30년, 40년을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살 길은 막막하고 나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하고 살아간 방법도 없는데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40년을 살았다 대부분 따로 살았었고요 조상님들 중에서는 그 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흔하게 홀어머니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전쟁도 치르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만 요즘은 이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홀어머니, 홀아버지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그런 분은 없는데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혼자 되신 분들 많고 그 정도면 다 일찌감치 제 의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흔에 하나 털고 그때 살아남으면 60까지 가고 60이 대부분 털고 그때 살아남으면 80을 간다 이게 인류학적인 진화론가 맞는 건데 그리고 이 40년, 몇십 년을 같이 살아갈 사람을 궁합 하나로 단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초월적 미신 승배 사상은 저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보다 더 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고 결혼한다라는 게 저도 보고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연도 카드를 늘 보라고 해요 근데 그 연도 카드라는 게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그래프예요 내 인생의 그래프는 뭐냐면 나는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패턴으로 살고 내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바이오리듬 같은 내 인생에도 바이오리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30년 살았으면 나름 패턴을 알아요 이때쯤 되면 내가 이직이 슬슬슬 하고 싶구나 이때쯤 되면 내가 뭔가 또 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이때쯤 되면 내가 좀 깔아앉고 뭔가 일탈을 꿈꾸고 본인만의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바이오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하고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뭔가 자주 이동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뭘 바꿔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적응해서 살았으면 난 좀 쉬어야 되고 또는 나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한참 몰아쳤다가 또 다 끊고 또 혼자 있는 시기 같고 나만의 주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근데 비슷하면 또 망합니다 내 꼴은 봐도 남의 꼴은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기를 알고 내 패턴을 아신다면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게 사실은 궁합이 제일 좋겠죠 사람의 성격 안 변하듯이 패턴도 잘 안 변하거든요 일단 가장 극단적인 예로 누구는 일찍 일어나는데 누구는 일찍 못 일어난다면 그것 때문에 어쨌든 소동이 있겠죠 그러한 패턴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게 궁합적으로는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가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알아가는 단계 이 알아가는 단계의 순서가 있어요 일단 뭐 몸부터 알아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긴 해요 몸이 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런데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변할 거라고 뜬금없이 믿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저 꼴을 40년 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컨디션이 최악일 때도 저 꼴이 과연 좋을까? 그거 가늠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그게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최악의 상태 돈도 없고 아프고 힘도 없을 때 저 모양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태 좋을 때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핫딕트 같은 거에 이제 쩔어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싹 걷어낸 다음에도 내 저 꼴을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정도면 궁합 되게 좋으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은 잘 알아가시긴 했는데 이건 되게 잘 맞으셨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 알아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을 빨리 아르셔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융통성이 없고 계획적이고 이 상태로 살고 있는지 와이프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좀 더 관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궁합이나 남녀문제를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이 진짜 오면 이혼하세요 다 끊어버려요 전 그래야 저한테도 기회가 오니까 제 친구들이 요즘 믿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 돌아온다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빨리 끝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간만에 이렇게 떠들다 보니 저 혼자 재밌어서 마지막 고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업이나 왜 여기로 오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대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우리 강신주님처럼 섹시하지도 않고 여자들만 좋아서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빠들은 참 경이로워요 진짜 고마워요 오빠들 저는 남자면 다 오빠예요 정했어요 어리거나 나이가 있으시면 다 오빠예요 누구나 오빠를 좋아하는데 어린애들은 좀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로 왔을까 진짜 한 분 한 분 오신 이유를 되게 듣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또 못 모르게 먹고 나 좋다 그러면 어쩔 거야 내가 말은 이래도 또 진짜 멍석거라고 하면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해 아 또 부끄러워지네 그러니까 이러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하나가 있어서 같이 들려드릴게요 타로마스터로 첫 걸음 내딛는 나이든 아줌마입니다 인생의 앞에 계신 분이세요 인생의 공준전까지 치르고 어 그러기엔 좀 무거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집안이 다 기독교고 아우 이거 집구석 기독교 별로 안 좋아요 집이 기독교잖아요 그럼 뭘 해도 원제야 씨바 나는 죗덩어리야 죗덩어리 뭐 교회를 내가 뭐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닐 때 일요일이면 아침에 은하철도 999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빠졌죠 그 헌금으로 준 50원을 까먹으면서 그 교회에 가는 길먹이 시장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떡 사 먹으면서 그걸 봤으니 그런데 그때 이제 오빠가 아팠나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오빠가 아픈 거래요 뭔 일만 나면 나야 네가 믿음이 안 좋아서 교회를 안 가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아히 뭔 놈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시해 이렇게 쪼잔해 나 때문에 이렇게 다 죽여버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열받아서 내가 아예 불교를 믿으면 다 죽을까? 막 이런 그냥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막 하도 완전히 나는 원죄 그 자체니까 뭐 그리고 뭐 아 여자가 술을 좀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뭐 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뭐 또 있잖아요 자긴 담배 피면서 담배도 나쁜 거래던데 이런 집구석이 기독교고 남편이 광적인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머 새벽 기도가는 새벽 기도가면 진짜 광신자인데 주말에 맞게 주차 이거 막 하는 분? 아 집사? 장로! 돈은 좀 있으시네 집사보다 장로가 낫다 남편이 광적인 기독교입니다 정신세계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재밌네요 기독교 의신데 정신세계 공부는 못했다 작년부터 한국에 나와서 현재 벤쿠버에 거주 중입니다 타로를 배우고 상담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 무척 저 자신이 놀라고 좌절합니다 전 명랑하고 수다스럽기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알 수 없고 또 전화 상담 시 분명히 나쁜 해석이 나왔는데 가끔 저는 저쪽 너무 애절하며 살짝 포장합니다 오늘은 거짓말까지 했나요? 둘이 아주 좋다고 예 전 늘 정직한 사람이었고 명리학도 공부하셨어요 나쁜 거 다 꼬치꼬치 알려주어서 욕먹었는데 말이죠 왜 타로만 보면 안 하던 짓을 하는 건지 전화 상담이라 모면하고 싶은 거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은 타로사가 되게 좋은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우 너무 훌륭한 질문이세요 이 무자격 타로 마스터한테 제가 자격증 다 했는데 타로만 없어요 근데 이걸로 먹고 사니까 이분의 생년월일 빨리 불러드릴게요 1968년 동안이세요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1968년 12월 19일이에요 아우 저기 우리 고급반 좀 계산 좀 빨리 해봐요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말도 하지마 68년 12월 19일 1번 예 1번이세요 소울카드 1번이세요 근데 참 저랑 비슷한 가정환경 저희 집은 여자 딸들이 신학대를 나와야 되는 어떤 운명적 운명 공부를 못해서 근데 이제 안전한 그래서 저도 언니도 신학대 저도 신학대를 중태긴 하지만 다녔는데 광적이라기보다 상당히 이제 기독교에 되게 오리엔트되어 있는 직구석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5대째 제사도 지내고 뭔가 막 뒤섞여 있어요 엉망진창이야 그냥 엄마는 제사가 싫어서 그냥 기독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신세계 공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타로사 본인이 명략할 때는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타로 할 때는 다르대요 이게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주 명략을 공부를 안 했어요 다들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저는 인성이 없어서 공부를 아예 못한대요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사요 안 읽어요 다음 생에 그런데 저는 제목을 사요 제목을 왜 사냐면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저것 공부해봤자 능률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공부 못한 애들이 항상 챕터 1부터 하다가 시값 다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챕터 2 정도 가기 전에 이제 포기를 하죠 영어도 명사에서 끝나고 수학도 그 앞에 뭐지? 집합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맞아 정성의 집합만 정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떤 엉덩이도 없고 적성도 없고 끈기도 없는데 궁금한 건 있고 빨리빨리 써먹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명략은 길이 멀더라고요 거기다 한문에서 네 이 제 이름 석자 쓰기도 되게 바쁜데 한문을 이렇게 음양오행 월화수목 금토일밖에 모르는데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이걸 배우자니 성향에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노력은 했어요 책도 샀고 뭐 외워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게 그게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럼 뭘 했냐면 무조건 서점에 가서 요즘 관심 있는 분야다 또는 이 제목이 되게 좋다라는 책만 무작위로 샀어요 쫙 나와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책 제목 가지고 책 제목으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심리면 심리 마음이면 마음 이렇게 모아보면 책 제목을 쭉 쓰면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공부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오면 그 주제로만 추구창창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뭘 질문해도 이게 궁금하시군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도 갸우뚱 갸우뚱 하다 그런 것 같대요 이거라고 내가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냥 상담을 통해서 공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타로는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시냐면 저는 타로를 뭐 신통방토 신기무축의 어떤 도구라기보다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타로 자체가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데빌 같은 무성그림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만 봐도 우리 일단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본 건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이 시각적인 게 제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타로를 좋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배운 거 없고 아는 게 없지만 타로를 딱 한 장을 꺼내놓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줄줄 풉니다 어 맞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떤데요 그 상태가 어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좋은 카드를 보고도 힘들대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카드입니다 그럼 제가 이 사람을 속인 걸까요? 그래서 제가 타로 공부하시는 분한테 매뉴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만의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뉴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뉴얼은 중요하죠 근데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뜻도 사실은 어떠한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그거에 너무 원칙적으로 몰입을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을 놓쳐요 그 사람을 놓쳐요 질문을 놓친다라는 거죠 타로를 보러 오신 게 아니고요 얘기하러 오신 거거든요 무언가 나에 대한 거를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타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에 집중하시면 이미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타로나 상담이 아니고도 많아요 누가 친구가 간만에 전화해서 우리 밥 먹자 정말 밥이 나랑 그렇게 미치도록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래 밥 먹자 그건 우리는 무언에 뭔가 할 얘기가 있다 보자 정말 보고 싶어서라고 생각 안 해요 밥이라는 한 끼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끝나갈 때쯤 되면 본론이 나옵니다 뭐 돈 좀 있냐라든지 대부분은 간만에 들려오는 전화는 가슴이 심쿵하죠 2년 또 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건 타로는 밥 먹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봐야 본론이 나오는 거지 어 그래 밥 먹자 밥 먹어서 안녕 정말 그렇게 밥 먹고 헤어지고 싶은 친구 그러고 싶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 후배는 언니 나 지금 언니 되게 보고 싶은데 밥만 딱 처먹고 헤어지면 안 될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그러면은 1시간 40분 정도만 먹고 헤어지자 우리 커피도 마시지 말자 오케이 밥만 막 먹고 안녕 얼마나 명쾌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뭔가 밥을 먹자 차 한잔 하자는 다른 게 있는 거죠 타로나 명약이나 어떠한 도구들도 그 밥이나 먹자 차 한잔 하자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고 얘기를 들어주시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얘기를 들어주시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에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내가 진실을 말해주는 게 상담가로서의 역할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상담가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나의 술사로서의 자존심과 명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라고 원칙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상담가가 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 이분이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요 타로를 하다 보니 이런 성향이 생겼어요 고민이 아니고 자기만의 의사소통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같은 상담과라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상담의 역할은 본인이 정해요 술사로 가시는 분은 맞추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잘해요 전 다 잘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뭘 찾고 싶어 하는데 혼자 못 찾을 때 내 고민이 뭔지 뭔가 지금 아예 까리는데 찾아줄 때 모래에 이렇게 쳐가지고 윤곽 정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까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담이고 또 어떤 분은 같이 울고 두들겨주고 밥도 먹고 거의 갱생에 가까운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대소사에 다 쫓아다녀요 그 고객들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거의 그 집안 가족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통해서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누가 맞냐 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고객만 단골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 오시면 저랑 안 맞는 분들은 제가 정중히 전화번호도 알려드려요 이쪽으로 가시라고 왜냐하면 물론 월세가 급할 때는 다 받아요 말씀하십시오 부동산 오케이 막 그러면서 뭐 어느 동은 안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그 뭐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뭐 며느리를 이혼을 시켜야 되네 만약에 막 얘가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면 아들을 망하게 사주지 아 네네네 뭐 저도 급할 때는 돈이 급할 때는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급하지 않은 정도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고객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밝히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돈을 꼭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돈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는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고객들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값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분 1번이시거든요 1번은 표현을 화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력으로 다가가는 상담은 아니세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상담을 잘해요 1번 분 중에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분이 1번부터 9번까지 의사들도 유형이 다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요가선생이 있었는데 1번 요가선생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에어로백 선수같이 생겼어요 요가선생 같지 않고 우리가 남자들의 로망인 요가선생님은 좀 여리여리하고 젠 스타일이고 머리도 이렇게 김연아같이 쫙 하고 근데 이분은 빠글빠글한 머리에다가 막 근육도 막 이런데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되게 화통해요 그 소리에 무서워서 요가를 할 수 없고 남아세 막 이럴 수는 없잖아 뭐 슈퍼파워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분 뭐 에네르기만 느껴도 그래서 뭐 그 작은 요가실에서 오는 수강생들이나 같이 하는 선생님들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거의 종합운동장 같은 데 모셔놓으니까 제 역할을 하다면요 그런 작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스터가 되고자 하는 특훈이 필요한 그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을 놓고 시험 보는 그런 100명 깔아놓고 소리 짜렁짜렁하게 다음 동작 동작 막 이러니까 멀리서 보는데 그 목소리가 카리스마죠 가까이서 들으면 째지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표현력보다는 본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끌고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표현에 집중하신다 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한 명 한 명에 너무 이끌려 가시는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 그리고 또는 어떤 이 사람들과 더 다양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라리 갖추시는 게 본인이 좋으실 것 같은데 결국엔 타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대화 방법도 그렇고 내가 주는 어떤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한테 맞는 이야기로 소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 이게 잘하는 짓인지 나쁜 짓인지 본인이 이 사람한테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궁합이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혼했다 본인 책임 아니에요 결혼한 그분들 책임이지 저도 옛날에는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물릴 수 있다 되게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안 좋아졌죠 안 좋아진 데 가서 겁봐라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서 되게 잘난 척하고 다녔었던 거의 개싸가지 있을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좀 그래요 제발 TV에서 나온 연애도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단계를 거치겠지만 상담을 오래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상담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더 많은 기쁨이 생기니까 우리도 맨날 맨날 만난 친구랑 그렇게 웃고 떠들게 생기지 간만에 만난 친구 반가워 하고 그러고 쩜쩜쩜 그래 또 보자 쩜쩜쩜 할 얘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거는 나만의 모습으로 나만의 상담법 나만의 의사소통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맺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하시는 방법이 옳고 이유와 의미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맨 앞에 얘기한 게 항정이에요 기독교적인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명확한데 옳고 그런 거에 명확한 집구석에서 자랐다라는 게 본인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내가 어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립된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룰을 따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버릴 테니까 안 버리고 이때까지 살아있게 해준 건 그 룰을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편하고 힘들다면 안 지키셔도 되세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점을 보러 다니는 많은 기독교 신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어있으면 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많이 다녀본 솜씨예요 또 착착착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르는? 막 이러면서 그럼 이게 도하살인가요? 모든 사를 외우고 있어 기독교인인데 역마가 있다는 건가요? 그럼 이게 삼재인가요? 막 이러면서 주서들은 것도 죄죠 결국 이 원칙적인 거에 본인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가정환경과 그것도 본인한테는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만의 새로운 원칙을 만드실 때예요 자유분방한 타입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원칙이 필요하신데 과거의 원칙은 내가 살아오면서 필요해서 환경과 현실에 내가 맞춘 원칙이고 상당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미 하고 계세요 본인만 모르지 주변은 알아요 얼마나 본인이 독선적이고 독설적이고 그리고 솔직한지 그 점을 살리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힘을 얻고 파워를 얻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1번은 그래서 독선적이고 본인하고 되게 비슷한 유형들 아시죠? 이명박, 안철수, 스티브 잡스, 신동엽도 있고 1번 중에 상당히 자기만의 노선이 있는 분들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 원칙이 필요하신 때죠 결국엔 이 상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소통이에요 이 모든 건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만의 이 방식을 찾는다라는 건 어떤 걸 얻는 거냐면요 평생의 대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고객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테이블 수 회전율은 좀 적어요 그리고 입점 고객 수도 적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전 성실을 한다고 해서 타로로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로 좁혀가는 과정이고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카드가 뭐죠? 21번 월드시죠 결국엔 본인이 아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문카드가 13번이다 문카드 얘기를 하시는데 참 궁금해들 하세요 이 문카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을 들어야 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어디 가서 말 못합니다 쪽팔려서 본인들도 이걸 내가 왜 들으러 왔을까 그럴 수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분의 올해의 연도 카드가 21인데 이게 뭐 운세다 이렇게 들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21은 또 주제가 3이 됩니다 2 더하기 1은 3 오늘의 주제는 3이에요 나누자 베풀자 근데 나누고 베푸는 건 항상 프레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과 체계 안에서 그 없이 나누고 베푸는 건 소모고 낭비고 방전이고 그리고 누락이고 누수예요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매뉴얼이 없어서예요 정가를 만들어야죠 내가 만 원엔 못 가 만 오천 원 이런 매뉴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부르는 데는 가 여자는 안 가 이런 기준 이용을 당하려도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 매뉴얼이 없을 때 이 프레임이 없을 때 21은 사실상은 광야에 떠도는 방황하는 영혼이거든요 즉 본인의 기준과 본인만의 틀 아름다운 처자가 이 프레임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벌거벗고 춤추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아름다운 구역에서 춤을 춘다는 거 나의 원칙 나의 소신 그리고 이제 온전히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현실적으로 얻어왔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걸 버리기까지 되게 오랜 갈등이 필요했어요 세상에는 돈이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세상에는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버렸더니 다른 기준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그걸 찾는 시기가 21이고 21은 또한 3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베푸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상담이 가능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울 카드가 3번이신 분과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도 카드까지도 이 3과 연관이 있는 분을 상담을 드렸는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건 재밌는 게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날 오는 소울 카드가 있어요 오 다 다른 분야 나는 요즘 의사만 많이 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의사가 소개했으니까 의사 친구들이 왔겠죠 근데 같은 소울 카드들이 막 뭉쳐서 올 때는 그게 이 사람들이 요즘 5번이 고민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요즘 3번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5번적 이슈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내가 3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즉 이 고민을 무작위로 이분들 소울 카드 계산 안 하고 제가 골랐는데 3을 우연히도 다 골랐거든요 결국은 상담을 하고 있는 제가 이 3번정 속성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나누는 거에 대한 상당히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되게 힘들어요 저야말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 20인데 내년이 이제 21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이슈가 뭐냐면 제 상담의 마지막은 제가 고민을 말합니다 내담자한테 다 풀어주고 근데요 이건 왜 그러죠? 내가 고민을 하는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가죠 요즘 제 고민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말씀대로 피곤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오지랖인가? 내가 잘난 척인가? 내가 지금 건방진 건가? 내가 미친년인가? 힘이 남아도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피해의식도 생기고 상당히 3번정 속성에 가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즐거워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할만해서 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나눌 만큼 뭐가 있다라는 거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에도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솔직히 이분들 3번인지 21번인지 전혀 모르고 했는데 이 이슈를 준 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사람들 속에서 늘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깃발린다고 생각하고 피해 입었고 또는 여전히 내 돈이 사람들 위해서 쓰고 있고 저도 어디 가서 밥 얻어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쓰면 썼지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오늘도 신설하면서 고객님 신상을 알려주시면 4.9%에 인하된 가격으로 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면서 고양이 수술비에 기백을 써가면서 적금을 깨가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면서 뭐 하는 짓인가 집도 절도 없고 월세 내고 사는 주제에 이 짓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앞두고 이 사람들 분명히 집도 있을 텐데 가면 남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지금 내가 아우 야 누가 보면 야야 아우 꼬레 이런 소리 할까 봐 자격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상태는 뭐냐면 이걸 나눌 수 있는 재미있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밖에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보다 외모도 물론 섹시하죠 나이에서 오는 섹시함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이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하는 이런 세상에 성소수자로 새로운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를 키우는 이제 거의 50대에 가까운 여자 뭐 이런 족속이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울 수 있으면 충분히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메르스의 위험을 불구하고도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 감사드리면서요 또 이렇게 소소한 대화 즐거운 잡담 남을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좋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고민도 아니다 그거 들으실 수 있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건의를 하시면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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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